아, 태용씨 뭐 사줘야 되나? 언제부턴가 저희가 약간 문화가 그렇게 됐습니다. 이게 다 지민이 때문이에요. 뭐야 뭐야? 형이 옛날부터 또, 형이 또 신발을 좋아하지 않습니까? 아, 뭐야? 왜요? 뭐야? 진짜로? 진짜로? 내가 처음으로, 내가 선물을 또 줘본다, 형한테. 이거 준비한게 아니고? 진짜로, 진짜로. 이거 사전에 누나들한테 얘기도 안했어요. 와, 대박. 아, 이거 뭐야? 야, 이거. 니가 좋아하는 그 스타일의 부츠. 첼시부츠를. 야, 나 진짜, 진짜 이거 나눠줘. 나 한 번 안아줘요? 진짜로? 아, 한 번 안아줘. 어떡하냐, 진짜로. 진짜, 나 무한 감동 진짜. 나 깜짝 놀랐어. 나 진짜 깜짝 놀랐어. 나 진짜 깜짝 놀랐어. 진짜 깜짝 놀랐어. 성공이네. 어? 야, 진짜 대박이다. 아하하하하. 아하하하. 아하하하.